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죠. 지금 라임하고 오피머스가 우리 정치권도 지금 난리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니까 오피머스, 여기 거의 완전 사기던데 큰 지역들도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펀드의 부실 투자와 사기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실 투자는 아니, 투자를 잘못한 거지. 그래서 손실을 끼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펀드를 하는데 사는 것마다 빠져요. 손실폭이 마이너스 20%야. 이거는 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펀드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편입할 거거든요. 돈을 주세요. 돈을 줬더니 전혀 다른 거를. 엉뚱한 걸 사놨어요. 루코 다른 거를 넣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넣어서 지들이 가져버려, 예를 들면. 돈이 사라져버려. 이거는 펀드 운영이 아니라 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사모펀드 사고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이제 이 사기를 쳤는데 여기에 상장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여러 군데서 냈다는 게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 환매를 한 데도 있을 거고 환매를 못해서 물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장사들이 이 펀드에 가입을 했다는 게, 즉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HLB가 300억, 오뚜기가 150억, JS커퍼레이션이 150억, A스토리가 130억, HLB 생명과학이 100억, BGF 리테일이 100억, KPF가 80억, 안내비 70억, 매직마이크로가 70억, 투비소프트 69억. 누적의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얼마가 환매를 못한, 그러니까 물린 돈인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쭉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를 친 걸 보니까 59개 상장사가 누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저씨들이 영업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외에도 보면 LS 일렉트릭, 한일시멘트홀딩스, 넥센 이런 데들이 가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교들도 많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도 기금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들도 여기 많이 가입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데들이 가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마사의 농어촌공사, 공공기관들도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연 3% 정도 수익을 준다. 이게 왜 사기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 공사죠. 공사에서 뭔가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대금 같은 것들을 주면 그거는 거기서 돈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안전한. 아주 안전한 매출 채권에다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매출 채권에 투자한 적은 없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3% 수익률이라는 게 연의 3% 수익률인데 이게 사실 잠깐 주식 들어갔다 나오면 3%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런 상장사의 자금, 대학의 자금, 공공기관의 자금이라는 게 얼만큼 수익률에 지금 갈급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공공기관 매출 채 그렇게 안전한 게 3%나 주고 3%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넘어가버린 건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성장, 저금리의 어떤 사회상이 낫는 그런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상장 기업들 특히 코스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여유 자금을 은행에다 굴리려니까 이자는 없고 이러니까 이런 데 투자했겠죠. 그런데 이 회사들의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개장을 하면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누적 투자 금액이니까 이게 다 손실 처리된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이 보도를 보면 얼만큼 환매가 돼 있는지 또 얼만큼 물려 있는지는 좀 불분명한데 상장사 줄 중에는 올해 2월, 3월, 4월 이럴 때 투자한 흔적이 남아있는 상장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은 통상 이 옵티머스 펀드의 만기가 6에서 9개월짜리로 팔았으니까 사전에 자기네들이 중도 환매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이게 물려있지 않겠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건데 오늘 상세 보도가 나오면 저녁 뉴스 시간에 아마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도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일부 댓글에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어떤 정치권 같은 데서 압력을 넣어서 뻔히 물리는 거 알면서도 돈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 이건 알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글쎄요. 내가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 HLB냐 오뚜기냐 이거 다 이른바 주인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정 프로가 나한테 압력 넣는 거지. 여기 가입해 주라고. 물릴 걸 뻔히 아는데 그러게 하겠어요? 내 돈인데. 내 돈을 압력 넣고 갖다 사기 몰랐겠지. 그랬겠죠. 사기라는 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옵티머스의 먹잇감들이 된 기업들 이야기 드렸고요. 수백억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알아보고 하나 투자를. 그러게 말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대우조선이 2조짜리 수주를 또 했습니까? 네. 지난주에 알려진 거긴 한데요. 이게 사실 대우조선 해양이 올해 목표 수주에게 이게 2조를 하면서 이제 40%를 한 거예요. 올해 수주 목표에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조선 산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거죠. 뉴스를 말씀드리면 최근 유럽 지역 선주 통상 어디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코 천연가스의 LNG 운반석 6척에 총 2조 274억 원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단일 수주 기준은 올해 한국 조선업교의 최대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올해 누적 수주액 달성률이 15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의 21%에 그쳤는데 이번 수주를 합치면 이제 33억 달러가 돼서 46%까지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이제 10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딜이 없었으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46%가 됐다는 거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금 29%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더 안 좋아요. 12%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 정도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글로벌 팬데믹이 와버리니까 조선 수주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우조선 측의 선수 측의 요청을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이 척당 굉장히 높은 가격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 쪽에서 아마 발주를 한 쇠빙 LNG선을 발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이죠. 악틱 그러니까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 이제 쓸 국영에너지 기업 노바텍이 아마 선박을 발주한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원래는 자국조선자죠. 즈베즈다 조선에다 선박을 발출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 기술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재수주를 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올해 가장 업황이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 꼽으라면 조선산업인데 조만간 조선산업 애널리스를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업황이 안 좋으니까 다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해놨는데 아마도 내년쯤 되고 글로벌 경기가 조금 터닝하고 또 이게 무슨 환경 규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슨 2020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뭔가? 네. 아예. 아예. 아예 2020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왜 쑥 들어가 버렸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조선업 애널리스트분 모시니까 한참 될 것 같네요. 이게 업황을 반영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조선업 신고함께도 참 재미있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조만간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2조짜리 수주를 받은 대우조선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뉴스입니다. JP모건의 회장이 아시아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이 가끔 뉴스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골드만삭스 회장이 누군지 모간 스탠리 회장이 누군지 뱅커브 아메리카 회장이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JP모건 회장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만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넘버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게 공화당 민주당 다 나랑 같이 일 좀 하시지.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로 재무부 장관 영입을 제한할 사람이다.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한 데다가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거기다가 미래의 어떤 금융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장이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마평에 오르는 그런 분인데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난 16일에, 현지 시각으로 16일에 국제금융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IRF인데 여기 온라인으로 멤버십 연례 총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시아 곳곳이 모두 기회고 그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 세계 자산시장이 한 40%, 30, 40%를 점유하게 될 거대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산시장의 40%.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무역을 비롯해서 기술 패권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두 나라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될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 또 중국의 자산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피모가는 중국에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워낙에 위안화 강세 현상도 틀어지고 또 지난번에 안효아 교수 나와서 중국 정부의 쌍순환, 내순환, 내순환을 하면서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 물론 중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재무제표의 문제라든지 투명성의 문제, 중국 정부의 정책의 어떤 가변성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미국 기업들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상승 랠리에 반해서 중국 기업들이 비교적 좀 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보는 혁신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또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을 좀 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이미 다이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 대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빨리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주말 여론조사.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NBC가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53%, 트럼프 대통령이 42%, 11% 차로 따돌리는 걸로 나왔는데 이 두 매체가 지난 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치는 14%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포인트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고. 줄어들은 거고 나머지 여론조사들은 이것보다도 더 빨리 역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위스콘시, 미시간, 플로리다, 노스켈로나나, 애리조나 이런 경합주 6곳에서의 격차는 1.4에서 7.2%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도 오늘 새벽에 외신들을 쭉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아들이죠. 헌터 바이든의 어떤 스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패밀리는 범죄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마스크 아예 안 차더만 유세 현장에 보면 사람이 몇천 명씩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강력한 유세를 하는 그러니까 흡사 4년 전하고 비슷한 막판 레일을 통해서 대역전을 하려는 어떤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유세 현장. 그런데 바이든 진영의 유세는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그냥 거의 화로가 없는 그런 현장을 아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던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뒷심이 어떻게 표심을 설득할지 한번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격차가 좀 줄고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쯤 남았군요 이제. 오늘 19일이니까 대략 한 2주 남은 것 같고요. 2주 후에 과연 미국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저희가 대선 가까워지면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침부터 정치 관련된 댓글들이 아주 또 뜨겁게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경제에 집중해서. 왜? 이제 뭐 옵티너더 관련해서 또 약간 좀 서로 생각들이 좀 다르신 모양입니다.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잠시 전원한 말씀 듣고 와서요.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이 이제 김일혁 팀장님이죠. 네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예를 들면 대형 기술주의 성과들이 조금 요즘 부진한 것 같은데 IT 업종 전체가 좀 부진한 건지 등등 궁금한 여러 가지 미국 관련된 이야기 미국 큰 기업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